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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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혈거인들 시체가 있네 몸이 따뜻해진다 내놔 야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 느낌이 여기 쇼컷이겠죠 저거는 뭐가 있는거 같은데 야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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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뭔지 몰라도 온다 한 명이 아닐수도 있고 강할수도 있거든요 인기철선을 못을 안 박아 놓으면은 오히려 더 나을수도 있겠다 불빛 역할을 해서 노래 안 들리는거 보니까 공격 타겟팅 안됐나보죠? 노래 안 들리는거 보니까 공격 타겟팅 안됐나보죠? 5개 가져와야죠? 5개 가져와야죠? 뭐가 있으려고 괜히 들어온거같은 예감이 확 든다 갑자기 여기 야 내 기지로 만들어 내 기지로 만들어 한 명이면은 문제 없을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어 뭐가 됐건 내가 박밀같은거 안하고 그냥 평타로 싸우면 이길거 같애 어 뭐야 왜그래 미쳤어? 뭐 지나간거냐 뭐냐 없는데 야야야 잠깐 타임 잠깐 타임 오오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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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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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 이상한거 같은데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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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1 오바야 2대1 오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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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개 쓰는 애들인가 몸은 불이었죠 그러면은 일단은 목마르대 배고프고 너 먹을거 없냐? 뭘것도 안에 있어 아 일단은 붕대 하나 감아 어 큰일났네 이거 일단 1대1이지 니가 행배기를 치는 그 순간 아 잠깐만 야야 데미지 왜이래 방어 모션이 이해가 안되는데 2타까지 치는구나 그렇게 안쎄 그렇게 안쎄 좀 호구야 좀 호구야 좀 호구야 저 기침할때가 개호구야 강타 강타 음 개호구야 만화 회복에 다양한 무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거 나 근데 뭐 맞았다고 저렇게 많이 달아있냐 뭐냐 이거 상태이상 목마르고 배고프고 전기저항이 떨어져 아 이거 위험한데 전기저항이 떨어지는 능력에 당했어 전기저항이 떨어지는 능력에 당했어 잠깐만 잠깐만 이 새끼 큰일났는데 밥 먹어야 돼 저 가방 들고 반응을 하겠다는거니 저거는 죽여야겠다는거지 인기철선 먼저 인기철선 먼저 설치하고 안오죠 뒤졌다 뭐야 왜그래 쏴 그래피 왜이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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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우야 죽을 뻔했잖아 좋아 지금 아 방어했네 잘 가시구요 나한테는 안돼 나한테 공략 끝났어 야 팔라줌 나왔다 나한테 공략 끝났어 너는 이미 빨리 밥이나 먹자 아이씨 소모량좀 봐 개고생시키네 얘네들 몇명 돼지도 않는 놈들이 일단 이거 먹으시구요 아이고 맛있게 먹으시구요 물도 자시시구요 물은 가면 있겠지 벌어 같은 느낌으로 있겠죠 뭔가 이상한게 걸려 아 만화회복인가보다 감기 언제나 감기가 걸린 상태로와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한숨 자야겠는데 어 여기 인기철선 해제해줍시다 체력이랑 스테미너가 많이 떨어졌어 이것도 안 밟았어? 아 이거는 내가 안한거구나 일단은 두 마리가 나왔다는거는 앞에는 비어있겠죠 뭐야 저거는? 비어있어 헉 흐음 야 어딨어 텐트 자 다시 넣고 이거 큰일났네 일단 안은 밝은거 같고 쟤 자체가 밤네 몬스터 자체가 그러면은 가방 버리고 아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쟤랑 냉기가 통하지 않을까 덫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을거 같애 일단 일단 바르고 근접에 싸우자 어 이게 제일 낫겠다 냉기다 뭐 별거 없는거 같죠 오야 쏘는거야? 덩치 안맞게 발사공격을 하네 쓰읍 호구 냄새나는데? 어 호구 냄새나죠? 야 뭐했어 뭐해 뭔짓이야 넘어져 어 그렇게 안쎄 발사 자세 그렇지금 때리고 튀고 야야야야야야야 장난아니야 그거 뭐야 미친놈이네 저거는 위험한데? 저거는 위험한데? 저건 측면을 때리지 않는 한은 많이 위험할거 같은데? 일단 지구력 야! 아 너무 느렸잖아 별로 안쎄 별로 안쎄 별로 안쎄 죽이면 돼 그냥 야야야야 말도안돼야 야 그렇게 던진 놈이 어딨니 세상에 저거면 괜찮은데 발사를 어 저거 쏘는건 괜찮은데 그걸 쏴버리면은 내가 야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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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피해 저거를 지금 지금 야 왜 하얀거 안터져 그냥 마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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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냥 굴러도 판정으로 굴러지는구나 기침하고 있다고? 아 이거 씨 짜증나네 야 기다려라 지금 하얀게 왜 안 빠졌지 방금? 빠져야되는 시기였는데 저게 번개인지 불인지 그게 문제네 지구 채우고 지금 아 안 빠져 하얀게 안 보이네 어 야 생긴것 좀 봐 하얀게 안 보이네 어 하 골든 뭐? 스펙터? 와 니가 내가 널 만나서 황송하시다 아주 그냥 아 아 저 번개 던지는 기술 하나 때문에 고통받았네 그냥 맞딜로 죽일만한 녀석인데 이건 한숨 자야겠구만 쟤 너무 패턴 혐의였어 저 구석에 들어가 저러니까 자 근데 여기다 두자 주머니 무게 왜 갑시다 아 개고생 시키네 진짜 어디로 가야되지 절로 가야되는거 이리로 가야되는거야 아 너무 어두운데요? 적이 밝아서 다행이야 그나마 생각보다 저거 잠깐 잠깐 나 본거냐? 제발 못본걸로 해줘 봤어 쟤 봤어 쟤 봤어 쟤 봤어 쟤 본 놈이야 어 어어 잠깐만 공격분할이 심히 역겨운데 아 사면타구나 어어 야 사면타 뭐야 오밟니다 너무 어두워요 얘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지 어어 어어 찌르고 한 번 더 지금 때리고 빼고 아 너무 어두워서 내가 안 보여 니 칼이 안 보여 내가 호구야 확실한건 호구야 아 사타까지 때리는걸 봐야될거 같은데 사타가 좀 변수가 많네 그렇지 여기서 강타 강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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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다 강타는 내가 선 넘었어 강타는 아니었던거 같다 아 지금 한 번 더 아니야 나대지마 한번 더 같은소리 하덜마라 지금 아이씨 아 나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이거 아 잠깐 잠깐 지구력 없어 지구력 없어 머리가 좋진 않구만 나 너무 어두워서 바른다 야 뭐하냐 친구 시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죽였어 인마 어 아이씨 노곤이 안 돼서 늦게 때렸어 생각보다 데미지도 그렇게 안 세다 박밀로 깔 수 있으면 한 큐에 죽일 수 있는데 진짜 지구력 이정도 있어도 근데 박밀이 딜레이가 너무 길어 아 자식 야 두 대를 맞는다고 그 타이밍에? 이 건방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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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이거 이거 두 개 준 거야 지금? 아 너무 한다 진짜 양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기다리다 젠 되게 나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밥 좀 먹읍시다 더러운 게임을 끝내야 된다 저기서 나왔단 말이죠? 그럼 여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? 큰 게 하나가 나왔는데? 뭔가 있을 분위기인데? 아니야 뭘 연구하는 거야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요 가방 들고 와야겠다 아 다른 데 보고 오자 어 안되겠다 다른 데 보고 오자 너무 어둡다 아 야명증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구성 아 야명증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구성 야깝구요 아 들고 오자 그럼 반대쪽 갔다 갈까? 저기도 길 있지 않나? 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아니 시비 뭐야 같은 길이었어? 아니 장난하나 진짜 바로 옆이었잖아 그러면은 저 언덕에 있었던 거네 그럼 저기에 물이 주지 않 Tube 랜턴이 활약할 때다 야? 야야야야 야 이러지마 15? 아 깜짝 놀랬잖아 아! 바로 여기서 내 무덤을 차릴 뻔 했잖아 오오오오오오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